신은정씨가 네 신은정씨께서 력씨가 주찬씨에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뮤지컬의 대사를 했다고 하던데 다른 배우들한테도 그랬나요? 만약 그랬다면 제일 잘 받아준 배우는 누구였나요? 이야 이거 저한테도 왔어요 누가 제일 잘 받아줬어요? 어? 어 둘 다 잘했는데 어 그래요? 그럼 그때 상황을 자 하면 해요 자 여보세요? 나야 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? 어 이제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나 저 너한테 물어볼게 하나 있어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사를 막 시작했는데 근데 처음 제가 처음 받을 때 여보세요로 시작하니까 대사도 여보세요거든요 처음에는 번호가 뜨니까 회승이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떻게 받았냐면 네 형! 이랬어요 아니 처음에 딱 여기서 아 네 형! 근데? 나야 에? 나야 뭐라구요? 그러다 갑자기 어? 오랜만이다 대사로 대사로 예 저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없었거든요 그때 내 연습 들어간지 얼마 안되가지고 번호를 못 받았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뜨길래 받았는데 여보세요 했는데 갑자기 나야 이렇게 누가 봐도 려욱이 형인거에요 목소리가 그래서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아 조심해야죠 진짜 연습하신거죠? 예예 진짜처럼 진짜처럼 그거 이후로 감정이 또 몰입이 잘 됐어요 진짜 전화하는 느낌이 그때 화가 와가지고 한 번도 안 틀리더라구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오 진짜 잘해요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아주 좋은 선생님이야 진짜 선생님이었어요 너무 너무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8년 전 처음 이제 뮤지컬 시작했을 때 그때 뮤지컬 형들이 되게 잘 챙겨줬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 하는데 저라도 좀 잘 챙겨줘야겠다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면서 광염 가족이 우리 가족 형들이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정말 저는 막내로서 너무 편하게 막내로서 너무 편하게 뮤지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게 이제 공연 속에 녹아나니까 맞아요 정말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광염 소나타 놓칠 수 없는데 놓칠 수 없어요 또 치지 마세요 사공이하나님 어우 려욱 오빠 또 갔어 네 그러니까요 라이브 들을 시간인가 보네 저도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DJ 하셨던 분들이에요 정확히 맞춰줘요 45분경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아 맞네 15초 정도 남았으니까 15초는 그러면은 다음 들을 곡은요 려욱과 후이의 너는 나의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